2024년 2월 어린이 기도려 하늘나라 어린이로 살아남기 하늘나라 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겪은 다양한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월 1일 목요일 젠버리 대 캠포리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화 24장 15절 2023년 8월 여름 세계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와 북아시아 태평양지회의 캠포리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시우는 어느 행사에 참여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캠포리도 재미있지만 젠버리엔 케이팝 공연도 있고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2023년 젠버리의 주제는 내 꿈을 펼쳐라였고 캠포리의 주제는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였습니다. 두 행사의 주제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스카우트는 세상 청소년의 모임이고 패스파인더는 하나님 나라 청소년의 모임입니다. 젠버리의 꿈과 비전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성공과 꿈을 이루는 것이지만 캠포리의 꿈과 비전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재림어린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준비된 젠버리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준비된 캠포리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 재림어린이 모두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받기를 기도합니다. 재림신앙 이음 동해남부교회 박타온 임서아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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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